아휴 점아 아이씨 모르겠다 스타미렐리아네 이거 10공 들어볼까? 점아 들게요 점아 너 군인이지 갱프라? 어 어떻게 알았지? 템트리가 너무 구닥다리라고? 한 번 한 사람 아 자 어려졌고 야 이 새끼다 미안하구나 야 이걸 들어 어? 이걸 들어 이거 킬 땄으면 됐어 그치? 어? 그럼 W가 그렇게 빠지면? 아 형 고마워 아 까비 아 까비 자 트포 나왔다 야 이제는 진짜 발로 해도 이겨 그리고 집공 별로 같죠 그리고 데미지 벌써 400에 놓았다 집공 400에 주작 280 최후의 저항 188 그럼 몇이에요? 아니 8레벨에 룬으로만 데미지를 거의 한 8,900을 뽑았다니까 거짓말 5,900을 뽑았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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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베야 뭐라고? 하하하 뭐하냐고? 하하하하 야 이제 호칭 붙어 주는데 형님이라면 한 번 더 하자 아 그래 몰락 나온 이렐리아니까 이해하자 난 진짜 들어올 줄 몰랐어 네가 와 치료를 좀 해줘야겠다 이거 어! 어 어 놀랐잖아 하드도 화들짝 놀라가지고 공 써주는 거 봐요 아 바대야 안아도 돼 형 알아서 할 수 있어 이거 한 번 가볼까? 이거 어떤데 공 쏘고 평타 존나 긁는 거 어떤데 어 일로와 아 아니 재밌긴 하네 이게 애초에 공속이 25%가 있네 그럼 궁 쓰면 무려 공속이 55%가 된다는 사실 야 어디갔냐 이 안에 있나 하하하하 어 왜 세냐 하하하하 왜 왜 세냐 이거 아니 그 치명타 갱플은 하핵통 한번 깔면 질 거 같은 느낌 있잖아요 얘는 그런 게 없어 그냥 평타로 패면 돼 하하하하 아유 이거 참을 수 없는 자리다 그지 어서 오시고 하하 하하 아유 피하고 아니 이거는 저 아니 Q가 안끝나 볼리벼 어우 잔인해라 한채로 먹혀버리네 내가 갈게 어어어어어어 괜히 썼다. 괜히 뭐야? 이 새끼 뭐임? 와 레전드 아니 얼마나 놀랐으면 그 자리에서 텔스컬을 박을 생각은 공석 빨라요 유체와 품관이동 어 정복자 블리츠 W 찍었다는데요 어? 나 집공등 모르고 하하하하 아 레넥 룬 안 바꿨네 뭐야 효과 없네? 아무도 신경 안 쓰는데 하하하하 박치려 한대요 하하하하 아 너무 많이 맞았어 하하하하 으앗! 컷! 왜 안컷 뭐야 왜 안죽어 하하하하 아하하 집공이라 잡았다 하하하하 와 이거 착취였으면 절대 못 잡았어 하하하하 딱 집공 터지면서 최후의 저항이랑 같이 그쵸? 룬으로 데미지 벌써 거의 한 200 넣었어요 두문자결 합치면 한 250? 하하하하 아 감사합니다 하하하하 한대만 주머리 어린애들이나 쓰는 말이지 윗태와 케이가 컷 아! 하하하하 약간 심리전이 오가고 있어요 지금 하하하하 아 왜 안죽어 어 이걸 안가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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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워 하하하하 주헌 하느 하하 하하하하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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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질럴 어디야 하하하 이제 그래 잭스 좋지 잭스는 영혼의 맞다이가 되잖아 바로 해보자 재밌겠다 근데 난입 들었네 나만 찍어 굉장히 이기적인 딜교네 그러니까 스턴을 맞으면 난입이 터져 확실히 그냥 치솟잭스였으면 조금 더 상대하게 쉬웠을텐데 난입이라 도망가는거 막을 수가 없어 차라리 난입이면 내가 탁취면도 상대하게 좋거든 짤짤이로 먹기 좋은거 이 직공이 뭐 거의 못터트리면 원이 오거든 아 죽었네 아 이거 쫓아갈 수가 없네 진짜 아니 나 아직 10분인데 직공을 한 번을 못터트렸어 이게 뭐냐 아바콩 그리받지 너도 AP 뭐 잭스 그런거야 제가 더 잘 옮겨 정주님 한 번 어 다행이다 이러면 좀 풀린듯 아 리치베인 잠깐만 야 나 물방인데 어 야 드디어 좀 할만하구나 이게 이제 할만하네 가버렷 여기에 밟은 까지 가볼게요 아니 야 저 콤보 한보네 아니 두명이네 예측 예측 에이 에이 8분 아 사냅다 다 죽여 쫓아 쫓아 나이스 아 그래요 이 잭스가 마궁화까지 갔다구요 하하하하 진짜야 아니잖아 잭스 원채미네 잭스 371판 했네 뭔지 와 난 진짜인줄 알았잖아 하하하하 왜 내꺼를 보고 말해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 아니 이런 와 이거 두명 두명 다 잡는거를 아 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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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어 아 어 어 이걸 사네 와 아 귤이다 발분이야 이 새끼야 발분 얼건 갱플 사기네 어 딜도 잘 넣었네 딜러 멋지 않게 잘 넣었네